이번에는 길탈팀과 당신을 만나 뵙겠습니다. 김숙사 가수님 준비해주세요. 이번에는 길탈팀과 당신을 만나 뵙겠습니다. 내 인생에 사랑하려 받고 갈리죠. 내 몸을 정말 불만하게 돼서 당신을 사랑해주셨죠. 당신을 바라봐요. 당신의 소중함. 당신을 바라봐요. 당신을 바라봐요. 당신을 바라봐요. 당신을 바라봐요. 당신을 바라봐요. 당신을 바라봐요. 다오오오오 h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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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w can I ask every child accepting letters of God 함께 나누죠 이제는 알아요 웃기만 봐도 당신도 아시겠지요 나 이제 느꼈어요 당신의 소망 주님 영원히 같은 모습 하나 더 도와요 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나 당신도 불러주셔서 당신의 소망 당신의 소망 당신의 소망 당신의 소망 당신의 소망 당신에게, 당신에게, 당신의 소망 당신이 소망 당신의 소망